2. 2. 2. 1. 2. 2. 3. 3. 3. 4. 5. 5. 5. 5. G겜 보다는 갓겜이지. 6. 6. 7. 7. 7. 진짜 개똥개냐 레트로폴리스 할 바에야 네오버스 하십쇼 레트로폴리스 메오버스 보다 동겜 개 동겜 만세! 분노한 과로시한테 잡은 주인의 응급 차치가 해내진다고 전해주세요 아이고 이해신검진이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펜타블로즈 펜타블로즈 에이 펜타블로즈보다는 짜싸루바가 낫다 아 뭐 똥드컵 그런거 아나? 똥드컵이야? 무슨 게임이 더 똥인지에요 처가 제일 똥게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플레이어즈 업적 있을 때부터 똥냄새를 맡긴 했는데 답 없는 게임 같으니 뺀싸 신경 제거가 낫겠지? 깔때기보다 어우 똥똥 올라 아 이런 데 잘 몰려다 뺀싱 아 장군 그의 이케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 레트로폴리스 개똥게임 킹갓버스 다시 보니 수완녀 같다 속이 안좋아질라 그러네 거짓말이 내렸다 스피커스 아 아 아 아 어느 캐릭터가 더 좋은지는 쉽게 비교하기가 힘든 것일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느 캐릭터가 브리즈는 누구나 해야 할지 림은 바로 똥 팩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박시의 게임을 모으고 동팩트에 비하면 사일런트 되는 선여제 동독 올라서 속이 안졌네 사실 지금 개도 예비 반사 전략 고개 다 잡혔으면 그냥 왕관 집어도 상관없을 것 같네 아 근데 뭐 어차피 전략가 있을 것 같으면 어차피 코스트 걱정 없을텐데 아스트룰라베루 재갑축이나 노려보자 온 지 стар Για Again 샛 나쁘진않네요 그 양 딱 나쁘지 않은 수준 여기 불 불 불 불 불 보면서 사벌이 강화하면 되겠다 아 또 꽃잎이 써져 저거 몰래가네 도망가야 하하 어차피 앞에 물음표 없으니까 돈 좀 쓰자 돈 대신 써드립니다 제빙 카드는 다 모였고 압축만 하면은 잠시 눈이 해가닥 했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실수했다 없으세요 똥중 아무리 배가 고파도 똥중은 좀 먹을 카드가 있고 안 먹을 카드가 있어 아씨 되는게 없네 이제 몹생가 나오면 고래단 잘 있어라 섬태단 함께해서 즐거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다신 만나지 말자 아 왜 다리 그렇게 안주는데 왜 안주는데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안된대 으으 꼭다 꼭 다 구워 꼭 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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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룬 괴라미드 룬 괴라미드 분리템 어 소피안 룬피불타 집중 아무리 배고파도 똥중은 먹새 않는다 야 저게 패치전 연희랑 뭐가 달라 잠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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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직 19장이나 되면 안 돌걸요. 나무 박대가 아니라고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T샷... T샷... 300자리도 잡을 수 있는 전략가... 지금 전략가 2개 필요할 것 같은데... 좀 더 잘 들었어. 해외에서 간단한 recap을 할 수 있는 전략. 실수로 꼬채기 쓰네요 나이스 이걸 점프를 하네 주판 아싸 갑자기 이게 압축이 되네 아까보도 논교랍니다 여기 있는 게 더 제일 작은 정제된 혼돈 정제된 HD 이렇게 보니까 정제된 혼돈이랑 신속 포션이랑 되게 비슷하네 웬만하면 혼돈이 더 낫지 정제된 혼돈 정제된 혼돈 정제된 혼돈 정제된 혼돈 설치바렵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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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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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는... 4... 4... 5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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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.. 5... 6... 5... 5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얻어맞는게 낫겠지. 무의미한 저항은 그만두고. 무의미한 저항은 그만두고. 무의미한 저항은 그만두고. 플레이한 저항은 그만두고. 자 푸션 던질까말까 어차피 막았는데 그냥 할까? 어떡하지? 오... 오... 라모에렌 반갑습니다 잘못 눌렀다 별상과도 폐쇄 별상과도 폐쇄 집중력 결핍 다 깬거 끝까지 집중하자 다 깬거 끝까지 집중하자 다 깬거 끝까지 집중하자 도움말 다 깬거 끝까지 집중하자 잠시만요 도움말 다 깬거 끝까지 잡았다 잡았다 심장 심장 허접샘 염통꼬치구이 심장 허접샘 어 어떡하지 레트로폴리스 욕했는데 유튜브 가고 나왔네요 아 뭐 똥겜 보고 똥겜이라 할 수도 있지 똥겜을 똥겜이라 하지 못하고 예에에에에에이 위대한 레트로폴리스 만세